우리 지역의 현안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들여다봅니다. 시사 날, 물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민족의 섬 독도와 함께 동해안의 유일한 섬이죠. 환동의 거점이자 자연자원의 보고인 울릉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울릉도는 최근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이 발의가 됐는데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울릉도 현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울릉도의 현안을 잘 짚어주실 분이죠. 남한권 울릉군수 자리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울릉도에서 기자 생활을 하셨습니다. 김도한 기자 함께합니다. 먼저 군수님, 사실 울릉도는 우리 육지와 떨어진 섬이기는 하지만요. 우리 지역 시청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친밀도가 높잖아요. 이웃이라고 느껴질 만큼 굉장히 가깝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우리 울릉 군민들, 더불어서 이웃 시민분들에게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사날 시청자 여러분, 울릉군수 남한군입니다. 울릉도에 대한 내용으로 공감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시청자분들께서 울릉도에 대한 친밀도가 높은 만큼 오늘 아마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사날에 준비한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울릉도입니다.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진 신비의 섬, 바로 울릉도인데요. 섬 인구가 2017년 1만 명 아래로 떨어진 9975명을 기록한 이후 4년째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울릉도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혈암들 중에서요. 군수님,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3월에 발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 어떤 법안인지 설명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울릉도 독도는 동해의 유일한 도서지역이면서 접경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나 국가안보적으로도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께서 독도에만 많은 관심이 있어요. 정부와 국민들로 인해서 상당히 울릉도는 피곤하고 또 울릉 국민들이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그런 박탈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동해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하면 그때부터 울릉도는 준비가 시작되어야 되고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동해안에 고립된 섬이잖아요. 국가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을 진짜 마련해야 되겠다. 국민들께서 준비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울릉도 주민분들의 이런 정주 여건, 더불어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자님 사실 울릉도에 대한 여러 가지 선 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령들이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지금 도서개발특별법이나 독도 환경보조를 위한 생태계 보존법.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독도지속 가능한 위원회. 이렇게 많이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만 법률이라는 것은 울릉도 제외 이런 게 없고 전반적으로 전부 다 남서에 다 같이 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실제로 울릉도에 있는 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었지만 울릉도 현실을 좀 나아지게 만들만한 그런 법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을 보니까 군수님. 이게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정주 여건, 또 생활환경에 따른 개선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현재 울릉도가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현재 울릉도의 정주 여건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심각합니다. 지방소멸이 너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산업연구원 자료에 보면 첫 번째가 신안군, 옹진군, 울릉도가 세 번째 들어가요. 그래서 인구를 보면 옛날 70년도에는 울릉군 인구가 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지금은 8,900여 명, 9,000명도 지금 현재 무너진 실제이고 사실 그때 초등학교만 해도 11개, 전체 초중고 학생들이 70년도에는 한 4천여 명 되었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 전체 헤아려 봐야 43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고령화 지수도 실제적으로 전국 평균이 167%인데 울릉도는 460%나 됩니다. 심각해요. 주택 보급률을 보면 전국은 102%인데 울릉도는 71%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젊은이들이 방월세 임대료가 월 60에서 90만 원이나 돼요. 심각합니다. 그럼 공시지가 상승률은 관광지역이 되다 보니까 한 15% 정도 이상이 늘 상승이 돼요. 거기다가 고물가 있죠. 그다음에 육자의 접근성도 아주 불리하고 의료 서비스가 심각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주 여건, 울릉도에 살아줘야 되는데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걸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그래서 반드시 특별법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정주 여건이 좋다라는 거는 사실 먹고 살기 좀 괜찮다. 생활하기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요즘 인구 소멸, 또 지역 소멸 때문에 많이들 유치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울릉도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서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도시. 이런 인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역이라 해서 참 울릉도 살면 좋겠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은 외롭고 아주 소외됐어요. 정말 고독이, 이게 국가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울릉도 하면 우리가 어업, 또 수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싶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울릉도 하면 오징어였잖아요. 오징어가 많이 나면 시집간다. 대학간다. 이게 일반화되었습니다. 지금 오징어가 나지 않아요. 20톤 미만의 배가 울릉도만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울릉도로 와서 오징어를 잡아요. 그것이 울릉도 어선이 잡는 비율이 24%고 76%는 본토, 중국이나 부산이나 강원도 지역 배들이 와서 다 잡아버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징어 어메고가 말이죠. 기름값이 33억 원이고 울릉도 오징어 잡은 의획량은 24억 원이었어요. 마이너스 기름값이 또 충당을 못해요. 그래서 이런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민들은 한 600여 명밖에 안 돼요. 500여 척의 성황이 때 배가 있었는데 지금은 130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민, 어족, 그다음에 수산자원을 보존해야 되고 이런 대책을 국가에서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책들을 강구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번 특별법이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는 이 부분이 궁금해집니다. 만약에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이 올해 통과가 되면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고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좋아지는지 개선이 되는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특별법이 있으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울릉도 개발계획 5개년씩 딱딱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고 또 국가재정지원특례도 있고 또 안전시설 지원, 주민생활지원금과 농수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또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국민의 생활, 소득복지에 대해서도 특별법이 지원이 되지요. 또 이를테면 울릉도가 국가지질공원의 최초로 지정이 됐습니다. 또 최초의 해양보호구역으로도 지정이 됐고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야 됩니다. 이것까지도 특별법이 보호가 돼야 되거든요. 울릉도 독도지원특별법은 서해오도지원특별법과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기자님께서 서해오도특별지원법, 지원특별법 이 부분은 어떤 법인지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010년 12월에 개정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치단체장의 여론 종합개혁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중앙부처 협의회에 가지고 서해오도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심의를 거쳐하는데 대부분 보면 교육, 보건, 사회복지, 사회생활개성, 도로, 항만, 항공, 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주민들이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생활필수금을 원활하게 수송, 공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밖에도 수의 오도에 대한 이용, 개발, 보존 및 주민 지원사항이 돼가지고 대부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사시기에 어느 정도의 개선은 분명히 될 만한 특별법으로 지금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울릉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법안이 통과를 하지 않았고 정확한 개발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지는 않지만 특별법과 비교해 봤을 때 울릉도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될지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종합발전계획수립, 또 점주 여건을 완전하게 개선하고 안전지원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돼요. 또 그다음에 교육적으로도 대학이나 초중고 교육에 대한 교육정책 지원이 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지원이 80%나 되니까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울릉군으로서는 더 없는 기회가 되고 그다음에 노후주택개량사업도 지원이 되고 또 정주생활지원금이 있어요. 서해오도특별주민들의 경우는 옹진군의 백령도, 연평도 그런 데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5만 원씩 정주지원금이 나가고 10년 미만 주민들은 8만 원씩 나가요. 그게 비슷하게 나간다고 울릉도로서는 너 여기 살아줘서 울릉도에서 고맙다. 그래서 정부에 혜택을 주면 아주 사기가 충만하게 돼가지고 울릉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향이 되고요. 또 가깝게는 일본에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있잖아요. 도쿄도에서 1000km 후방에 적도 부근에 있는 여러 가지 한 7, 8개 섬이 있습니다. 또 멀게는 미나리 토리시마 같은 경우에는 도쿄도에서 1900km 떨어져 있어요. 이걸 오가사와라 제도로 묶어가지고 특별법을 만들어줬어요. 도쿄도에 딱 소속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주민들이 일본 본토에 도쿄에 출장을 온다. 병원에 온다 그러면 여관이나 호텔까지 잡아주는 그런 너 이 오가사와라 제도를 지켜줘서 고맙다. 살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국가에서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울릉도 안에서 다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울릉도 재정 자체가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사실 열악한 상황인 것은 아마 다들 아시는 상황이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해요. 특별법이 3월에 발의는 됐고요. 사실 올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게 폐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다시 발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어디까지 와있나요? 행정안전위원회에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담당관하고 행안위하고 다 법안을 정리해서 행안위로 넘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석 전문위원도 뵙고 또 행안위 각 개별 의원들도 접촉을 하고 지금 9월 임시국회에 목표를 두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꼭 이번 회계안에 이 법이 통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빠르면 9월 10월에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특별법에 대해서요. 아마 9천여 분 되시는 울렁 국민들의 마음은 한결같으실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도 모으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종이 서명운동을 관공서도 돌아다니고 전국에 행사장도 다니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려면 온라인 서명운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7월 말까지 전국에 이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께서 좀 참여하셔서 울렁도 독도지원특별법이 제정이 되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서명운동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될까요? 뭐 울렁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바로 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마음을 좀 모으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를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군수님 모셨으니까 울렁도 현안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월 8일 섬의 날입니다. 섬의 날 행사가 지금 제4회째로 울렁도에서 이번에 올해는 개최가 되죠.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가 들어가시는지 궁금합니다.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울렁군에서 선발전촉진법에 의해서 8월 8일이 고리잖아요. 육지와 연결하는 함께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국가기념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8월 8일부터 11일까지 울렁군에서 개최됩니다. 제1회는 목포 신안에서 했고 2회는 통영에서 했고 작년에는 군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더 깊게 올해는 울렁도에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높으신 분들도 좀 오시고 싶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또 섬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자치단체장님들도 많이 오실 걸로 합니다. 그래서 울렁군의 아름다운 자연을 소개함과 더불어서 더 없는 홍보활동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와주십시오. 그래요. 8월 초, 8월은 울렁도에 진짜 좀 성대한 잔치가 기쁜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오징어 축제도 함께 또 이어서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울렁도에서 좀 며칠, 한 일주일 이상 좀 머물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자연스럽게 관광에 대한 이야기로 저희가 좀 넘어가 볼게요. 기자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매년 울렁도를 찾는 관광객분들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요. 올해는 50만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대로 돌아가면서 단체 관광객들이 5월에 보면 집중적으로 단체 관광객이 모였는데 해외에 가기 좋으니까 거의 다 빠져나가서 그런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관광객보다는 가족 단위, 친구들, 자가 운전회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50만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국내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사실 울렁도의 관광객 수가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코로나 팬데믹은 유난히 더 길었잖아요. 많이 힘들어하셨죠? 네. 얼마나 힘들어하셨어요? 울렁도 주민분들. 관광객이 한 2, 3년 안 오니까. 진짜 손발 다 내놓고 식당이든 숙소든 완전히 전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해서 요즘은 숙소가 없을 정도로 더 식당도 꽉 차고 숙소도 꽉 차고 그래서 요즘은 아주 여행 없게 종사하는 분들은 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죠. 아무래도 많은 관광객분들이 울렁도를 더 찾기 위해서는 좀 쾌적하게 울렁도를 오갈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죠. 특히나 배편이 현재로서는 유일하게 울렁도를 오갈 수 있는 교통수단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쾌속선 소식도 지금 들리는 것 같고요. 더불어서 해상운송수단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울렁도를 오고 가는 방법은 여객선 뿐입니다. 강원도부터 강릉의 한 척이고 묵호의 한 척, 후포의 한 척, 포항의 두 척. 그래서 다섯 편의 여객선이 지금 유일하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울렁군민배 신공모선이 지난 9일에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 정박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아주 멋지게 건조된 배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세계에서 52노트라는 속도가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여객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울렁군민 아주 신났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은 970명, 최대 속도 아마 40에서 45노트 평균 속도를 유지하면서 3시간 이내, 2시간대 주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다른 울렁도의 관광 문화는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또 하나가 있죠. 배편에 이어서 지금 울렁공항 열심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언제쯤 울렁도를 하늘길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실까요? 지금 뭐 울렁공항공사 진행률은 삼십일 퍼센트 정도 됩니다. 이천 이십 년도에 십일 월에 착공이 돼가지고 순조롭습니다. 케이스는 바다 밑에 까는 케이스는 서른 개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열 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가두봉을 절취해서 지금 매립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 울렁군도 조직 개편을 통해서 공항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또 백령도와 흑산도 공항과도 연계해서 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5월 15일에는 브라질 항공사 세계 3대 항공사 중에 하나인 엠브레어사 소형 항공기 제작사인데 세계 점유율이 삼십 퍼센트 이상이 돼요. 거기에 이 백구십 시리즈가 있는데 백십사인성 비행기가 있습니다. 시범 운항을 울렁도까지 했어요. 그래서 포항공항에 안착을 하는데. 활주로가 지금 현재 천이백 메다 활주로입니다. 그런데 포항공항에 안착하는 이 칠백에서 팔백 메다에 쉽게 제동이 걸려서 안착이 되더라고요.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활주로에 대한 문제는 아마 불식시켜도 될 것 같고 백십사인성이 도입이 되면은 이 비행기가 오천이백팔십 킬로미더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동남아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울렁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관광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서 해외 관광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의 말씀이셨고요. 울렁 공항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항을 연계한 활성화 정책들이 좀 다양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에 대한 준비도 하고 계시죠. 뭐 울렁 공항이 도서 특별한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신안군 흑산도 그다음에 백령도도 이제 공항 개발에 착수가 됐어요. 거기에 군수님들하고 협력이 돼가지고 용역도 하고 면세점 계획도 수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공항을 연계해가지고 항공 레저 산업 수요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울렁 공항 주변에 활성화 정책을 수립 중에 있고요. 또 100만 관광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방문객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항 개항 이전에 관광 인프라를 빨리 좀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2025년 개항이 목표시잖아요. 이때 울렁도의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사실 관광지로서의 울렁도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사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모로 우리가 넘어야 될 숙제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 쓰고 고쳐나가야 할지 관광 울렁도로서 어떤 부분들을 짚어보고 싶으실까요? 우선 숙박시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숙박시설은 하루 이틀에 당연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걸 갖다 전부 다 짜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주차장하고 숙박시설이 우리가 제일 문제라고 지금 관광지에서 보고 있는데 울렁도의 숙박급수는 290개 정도 되는데 하루 숙박 최대 인원이 7500명 정도 된다고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객선이 하루에 싣고 들어올 수 있는 맥심을 보면 그루즈선이 1200명, 628명 이래가지고 1828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루즈선은 이왕을 못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배들은 다 이왕차가 가능합니다. 3시간 반에서 3시간이니까. 이 아들이 이왕차를 다 할 경우에 5470명 정도 관광지를 수집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7300명이 하루에 들어오고 가능하다 해도 입도가 가능한데 이게 숙박을 갖다가 하루 딱 해버리면 그 다음날은 잠잘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1박 하는 게 요새 그루즈와가 1박을 하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2박 3일은 평균 절반 이상 80%는 2박 3일을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숙박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은 내를낼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체아라도 2년 가까이 돼야 해결됩니다. 그런 문제하고 지금 울릉군의 차량 등록 대수가 6590대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안에는 건설 장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은 건설 장비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마저도 주차 면이 한 4300 정도 면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52% 초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랜드카나 관광버스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이 차들이 차구지는 다 있지만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하게 되면 다 흩어져 있는데 이 주차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관광객이 오면 아무데도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 또 크루즈선이 뭐 수백 대를 싣고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뭐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몇 백 대를 울릉군의 상주를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관광객이 시급한 게 숙박시설하고 주차 안 합니다. 이래서 볼 수가 있죠. 관광객들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는 면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차량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 울릉도를 이야기할 적에 약간의 오버토리즘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도 좀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들이 좀 시급할 것 같은데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사실 뭐 공항 건설과 또 아주 쾌속 여객선 취향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게 되면 접근성은 개선되겠지만은 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숙박시설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계획도 정비되어야 되고요. 또 렌터카를 규제하는 차량 통제를 할 수 있는 거나 또 쓰레기 처리 문제, 환경 문제 등도 좀 짚으려고 규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거 현행 법령으로는 아주 이거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특별법이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고물과 이거 화물비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불친절 문제 또 관광지역으로서 갖춰야 할 매너나 친절도 문제 이런 것이 세계인을 상대하려면 글로벌하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과 교감하면서 많은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울릉도 특별법과 더불어서 울릉도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특별법이 잘 통과가 돼서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나와줘야 지금 당면에 있는 현안의 과제들이 좀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은 면적, 가장 적은 인구, 가장 적은 예산을 활용하는 전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환동의 거점이자 해양용토 수호의 사실 전초기지잖아요. 독도를 기점으로 한 광활한 해양용토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자연 생태가 숨쉬고 있는 진짜 세계적인 보고가 울릉도입니다. 척박한 환경과 우리 울릉 주민들은 싸워왔습니다. 이걸 좀 높이 평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열악한 정주 여건을 견디면서 묵묵히 우리 국민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덕도 지은 특별법은 이러한 울릉 국민들에게 힘과 큰 희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관심을 주시고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사람들이 울릉도 하면 관광지로서의 섬으로 많이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사실 울릉도에도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 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그런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열악한 환경이 있다라는 관심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섬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를 제외하고요. 1위가 바로 울릉도였고요. 2위가 독도였습니다. 울릉도덕도지원특별법이 올해 통과를 해서요. 그 명성에 걸맞는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사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